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어 새로운 가대야? 이거 다 하모여기다 잘 나왔어요? 어디야?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? 죽이면 안 돼 이츠호가 한국으로 카르샤비를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아픈 놈들은 잡아야 돼 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머리를 써야지 빙고 아휴 내렸다 내렸다